현대 기아 자동차가 지난 7월 미국 시장에서 부진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현대 기아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.1% 감소한 10만 4,864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대차는 5만 1,752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4.3% 줄었고, 기아차는 5만 3,112대의 판매 실적을 올려 5.8% 감소했습니다. 한편 올해 7월까지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 누적 판매량은 73만 3,475대로 지난해보다 2.5% 줄었습니다.